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항상 구독해주세요 ㅋㅋ 대단한 Census들 매콤하고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오징어 소시지 아이스크림 계란 팽이버섯 오징어 참기름 소시지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오잉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삭바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